졸동체육교수와 참여소통 교육 모임에 공문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 강의해 주실 송영호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장소가 참 좋으네요. 널찍하고 음향도 훌륭하고 저는 강동구 천호중학교에 있고요. 교직 경력이 올해 33년 차입니다. 강북에도 근무했고 특성화고 인덕공고 여러 개의 학교, 여덟 개의 학교에 근무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집사람은 초등교사예요. 월곡초등학교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의 모습을 33년 동안 지켜봤고요. 마을교사를 지금 강동에서도 작년부터 마을교사를 했는데요. 이게 마을교사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 도대체 마을교사 개념도 잘 없을 때 저는 이 자체를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교육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결국 마을의 인디안 석당처럼 하나의가 자라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을교사가 이 부분을 채워줘야 학교가 제대로 운영됩니다. 학교에 나가서 애들 가르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 손 살짝 들어주실래요? 네. 지금 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나 낯선지. 그쵸? 학교에 나가서 애들을 만나서 내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애들을 가르치려고 할 때 아이들이 얼마나 낯선지. 어머니들께서 학부모 청년 날 수업 공개 날 가서 본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하는 반가워 교육 같은 가서 뭘 하려고 하면 말을 안 들어 그러고 자 와서 자는데 살짝 좋은 게 아니라 철퍼덕 책상에 붙어서 자 그럴 때 의아해 하십니다. 얘는 왜 지돈들고 와서 이렇게 잘까? 그리고 따져대. 어떻게 따지냐. 뭐라고 말하면 야 이제 다 다 됐으니까 자기 책상 다 치우고 정리하자. 그러면 어떤 애가 이래.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이래. 상상 하세요? 그게 비일비재한 우리나라 교실의 고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자기가 한 책상은 자기가 치우는 거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치우라고 그랬다고 선생님은 어디 치우냐고 물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날. 이런 것이 학교 사회에서 대청석 날 있었던 에피소드들이에요. 선생님이 대청석 구역을 다 나눠주고 얘들아 내일모레 학부모 총회니까 우리 교실 깨끗이 하자. 질문 있는 사람. 선생님은 어디 하세요? 이런 날입니다. 그런 행동들을 제가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과목을 이 과목은 참 맡을 교사가 별로 없어요. 아이들의 낯선 애도 원래는 문제행동 이기행동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념을 지워놓으면 평생 얘들아하고 문제행동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초라했죠. 그래서 낯설다. 그래서 낯선 행동이라고 개념을 용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사 마을 강사양성 마을 교사양성은 2012년부터 했어요. 2012년에 여기도 한 분 만나 계신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미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을 강사가 필요하다 해서 학부모 전문 강사를 2012년도에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몇백 명이 계셨고 그때부터 제가 강사양성하는 강사 팁을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자질구리 정말 꿀 애들 깨알 팁이라고 깨알 팁을 현직 33년 현직 교사가 드리는 ERT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강의 PPT가 여기 있는데 강의 PPT를 지금 안 받으셨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가 자기 찍는 사진 찍는 걸 찍어서 여기 내 얼굴 잘 보이나요? 머리 안 짜지나요? 잘 나와요? 네. 그럼 이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 올려서 강동의 마을교사 지금 작년하고 올해 90명의 마을교사 지금 계시거든요. 몇 년 전에 학부모 전문가능사 그분들 제가 학부모 교육했던 그분들한테 영상을 보내드리고요. 지금 오늘 필기하기 필기를 필기할 파워로드가 없으시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있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 카톡에서 ICT 송으로 저를 찾으세요. ICT SONG 그래서 저한테 ICT SONG가 제 카톡 아이디거든요. 아니면 이러셔도 돼요. 방법을 모르시면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등록해서 우리끼리 방을 만들 거예요. 오늘 오늘의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또 그동안 강의해왔던 거 그것도 강의 원고 강의 방법 이런 걸 다 드려요. 왜 저 강국 오려면 버스 타고 대중교통 타고 오면 1시간 20분 걸려요. 강의 오는 것보다 오가는 시간이 더 걸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왔지 평일에 제가 올 수가 없어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 외부 강의를 거의 안해요. 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뭔가 늘 거기서 기운이 생겨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혁신되고 창조되는 거지 바깥으로 나돌아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드릴 텐데 그 방 첫 발이 RCT SONG로 저에게 친구 추가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팁을 또 하나 드리면 이렇게 길에 있을 때 저처럼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삼각대 삼각대 요즘 휴대폰 액세서리장 가면 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른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강의하는 걸 직접 찍어보셔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나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만원입니다. 삼각대를 그냥 찍으면 다. 그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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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을 때는 의상이 이렇게 밝은 게 좋아요. 이게 의상이에요. 의상. 방사광선 YSANCE도 아니고 근데 찍으면 YSANCE이 보고 너무 금하면 이렇게 다 준비된 그런 팁들을 잘 메모해 주셨다. 제가 오늘 여기 19시 20분 쯤에 도착했습니다. 강의하러 가실 때 가능하면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막상 갔는데 오늘 인터넷에 인터넷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현장에 갔는데 해방이 인터넷이 안 돼. 나는 잔뜩 인터넷 자료를 준비해라. 그러면 순간적으로 매우 능력이고요. 가능하면 현장에 일찍 가셔서 내가 원하는 환경이 구현되어 있나 마이크 소리도 이렇게 확인하시고 그래야 강사가 안정된 상태에서 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좀 느린 편이죠. 강사가 마음이 급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빨라지면 말이 빨라지면 전달력이 확 떨어져요. 강사가 강사가 느리 느리 이렇게 말을 해야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알게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언제 되는지 질문 질문을 환영합니다. 끝나고 나서 하면 질문할 걸 잊어버려. 중간중간에 질문을 주십시오. 그리고 상품도 준비되어 있어요. 상품도 학교에 나가서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하실 때가 있고 교사 대상으로 연수하실 때도 생길 겁니다. 그럴 때 상품을 고를 때 컨셉이 있어야 돼. 그냥 비싸고 고급이고 이래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강의하는 것과 어울리는 주제의 상품이면 굉장히 싼 것도 받는 일정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상품을 준비해왔어요. 여기 카톡으로 첫 번째 제가 퀴즈를 드릴까요? 여기 지금 학교 우리나라 학교는 카톡을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저에게 일바로 친구 초대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벌써 왔어. 우와 광북마을교사대회 기본교육과정 톡방 초대 부탁드립니다. 양임성 선생님 양임성 선생님 아 네 이빤은 위기학생 소외학생 소외되는 수업소입니다. 현지 네 벌써 두 분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그 학교 현장에 나가면 근데 이게 탄북을 이렇게 막 또 났어요. 이게 어 마이크가 좀 당겨진 접촉이 살짝살짝 불안한데 네 일바로 상품을 제가 오늘 드린 상품 중에 제일 비싼 상품이에요. 무슨 제가 쓰이는 지시봉이에요. 뭐 지시봉이 뭐 손가락 지시봉도 있고 등등의 지시봉이 있지만 그거 파괴력이 이 정도 될 것입니다. 애는 일에 친절히 끌어요. 애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걸 철파덕 자는 애들을 어떻게 깨우냐 건들려서 깨우시면 큰일나 건드려서 애를 자는 애를 건드려서 깨우는 그 순간 이제 손님들은 더 이상 강의를 못하는 지경이 돼요. 왜냐? 내가 깨면서 뭐라 그래? 아이씨 아이씨 그러면 당황스러워 아니 이것이 어떻게 어른한테 감히 와 나는 이 작성에 안만나보다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야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자고 마음을 꾹 짜는다며 누가 자기를 깨우는지 몰라 친구가 깨우는 줄 알고 에이씨 이럴거야 거기에 애들을 깨울 때 이게 좋은 무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잠자는 애를 귀에다 대고 참 그렇게 쓰시라고 제가 송길이 해준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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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도.. 전문 강사들은 자기 마이크를 갖고 다닌대요 제가 전문으로 낯설이기 않아서 저런 여기 지금.. 보여주면서.. 보여주면서 하니까 가리빠르죠? 이게 눈 아웃.. 눈이라는게 전달력이 강력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장면이 없으면.. 별로..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이러니까 왠지 해야될거같아요 그죠? 이게 학교 나가서 애들하고 수업하실 때 이게 중요해요 애들에게 무슨 과제를 시키셨지? 과제를 시키면 분명히 안하고 자빠져 있는 애들 있다 없다? 절대 있다! 두려워하셔야 있다! 약 30%의 아이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애들이냐? AD, MT, 인터넷 중독, 우울증 이런 아이들은 마을 선생님이 아무리 해도 가서 해도 안 일어나고 이런 애들이 약 30%였어요 거기에 신경쓰지 말고 이렇게 카톡 카톡 잡으면 신경쓰이죠? 그리고 이 설정에 들어가서 좀 알리지 마라 이렇게 타면 되죠? 그럴 때 보여주는 효과가 강력했어요 그냥 안하고 반가워 들어오자마자 자 그런 애들이 있고 또 계속 이거 하는 애들이 있고 따지고 보면 뭐라고 그러면 아줌마 선생님 아니잖아요 오늘은 그것에 대한 강의예요 지금 정말 내가 이러고 또 내가 마을교사를 해야 되나? 내가 학교를 도와주겠네? 이런 애들한테 내가 상처가 되면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할거지 그 방법이 열심히 하는 애들부터 주목을 해줍니다 휴대폰을 들고 가서 열심히 하는들 작품을 찍어주고 아 얘들아 이거 봐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 동인업 들어가자마자 안하는 애들하고 싸우고 시작하면 마을교사로 나가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는 뜻이다 못난 행동이 보이는 건 우울한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는 애들 찍어서 찍어가지고 케이블을 연결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 애들이 평상시 수업과 다르게 선생님들이 나가서 한 수업에서 결과물이 나올 때 애들이 자정감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 쟤네네? 어? 낼리네? 쟤네네? 그러면 칭찬 동인과 그렇게 낯선의 용도를 그렇게 예방하시면 됩니다 음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강동에는 마을 제가 멘토링하는 방이고요 이렇게 계속 쭉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실 때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깔깔 영상 깔깔 웃기는 영상 웃기죠 이것도 학교 나가서 애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서로 뻘쭘하다고 그럴 때 돌려차기 아야! 이런 돌려차기 영상 보여주고 하면 저는 애들도 귀여워서 초딩이들도 그 영상 보고서 깔깔 대고 나도 저러 갈까 그러면서 서로 그런 정보들을 제가 강의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가벼운 첫 만남 정도로 이해하시면 대한민국 교실에 여섯 가지 낯선 행구어입니다 무엇일까요? 첫 글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따다 당장 땡 대한민국 강원도 조선부터 제주도 보슬포에 있는 학교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거의 모든 학교에 이런 낯선 행구들이 있어요 여섯 가지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또 제가 상품을 드릴게요 아까 상품이 컨셉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조금 아까 벼르롱 이게 지시봉으로 쓰시지만 뭐 할 때 써라? 잠잠이 내드릴 그런 때 써라 여섯 가지 자 멈춰보세요 네 네 기어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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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뭐 아무개, 별평, 쭉 올라가, 이런 스티커는 안 돼, 모든별로 경쟁 이런 거 안 돼, 그냥 칭찬 스티커 반 백대를 놔고요. 애들이 반가워로 할 때나 어느 반에 계속 하실 때, 어느 일정 숫자가 쌓이면 그냥 쏘아거리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지 말고. 그럼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이 들어가면 늘 그 선생님이 오시면 침판에 스티커 팔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뭔가 작품을 완성하면 그때마다 스티커 하나씩 붙어. 그래서 그게 마일리지처럼 돼서 50개나 100개가 되면 그날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같은 걸 쏘는 거야. 아이스크림 반값인데, 비싸고, 비싸고, 혹은 깜빡하고 안 갖고 왔는데, 여름에 좋은 상품은 얼음이에요. 그리고 다이소에 가시면 얼음 얼린 칸판이 있는 거였어. 그거를 학교에 지속적으로 나가실 때, 교무실에 냉동실에 냉장고 있으니까 고당댕겠는 거야. 그리고 그걸 여름에 가지고 들어가서 얼음 얼린 건 얘들아, 작품 완성한 사람 한 개씩 먹어. 일반부터 오바까지는 두 개. 이러면 돈이 안 들잖아. 방과 후 해봐야 자유학기제 강사 나가면 한 시간에 얼마 안 돼. 그런 거 사줄 수가 없어, 비싸고. 축하 축소 이런 거 안 돼, 막 적자고. 싸고, 어려운 건 아예 돈이 안 들죠. 스티커. 이거는 그냥 신벌로 드릴게. 이것도 다 어디가 비닐어? 거의 다 있어. 제가 준비한 상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끼어들어. 끼어드는 애들이, 내가 가기 나갔을 때 끼어드는 진짜 끼어드는 애들이 있었다. 네, 어떤가요? 어떻게? 네, 바로 바로 바로. 마이브러리 잡고. 이런 행동 하는 애들이 있어. 동무지, 뭐 수업 진솔 못 나와야 해. 왜 그럴까? 우리는 오늘 이런 낯선 행동의 목적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가. 왜 그럴까? 어? 역시 마을교사의 역량이네요. 거의 100% 관심 받고 싶어요. 이게 ADHD 아이들이 특히 그래요. 오늘. ADHD 아이들이 관찰은 자존감이, 오늘 시. 낯선 행동의 깊은 배경에는 자존감의 상처거든요. 거의 100%거든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에도, 지금 여기 어머니들, 자녀분 중에도 애들 ADHD, 약 먹고 있는 애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커뮤니아웃을 못해요. 괜히 얘기해봐. 아야 평경을 가지고 들어야. 교실 안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관심받고 싶어서 혹시 저 아줌마는 나를 좀 알아봐 줄까? 우리 엄마는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막, 들이태요. ADHD 아이들은 왜 자존감이야?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남자애들은 모두 다 ADHD에요. 전두엽이 아직 발가락이 전잖아요. 증거. 여름에 물고덩이가 이렇게 있어. 학교에 애 데리고 가. 집어다니. 비가 물고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은 어떻게 해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 근데, 초등학교 4학년 기억되면 애들이 그때부터 덜아가겠죠. 그런데 ADHD들은 아직 전두엽이 아직 덜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다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쟤는 왜 이렇게 두 글자. 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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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ADHD 아이들이 최초에 좌절을 막아요. ADHD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웅! 하고 폭발해요. 그래서 힘이 세면 학교폭력을 다했잖아요. 힘이 약하면 나대요. 나대요. 따돌리기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그러면 교실 장면에서 얘가 계속해서 선생님의 말을 이렇게 해. 어떻게 하면 될까? 당장 흐뭇해가지고 가셨는데 옛때가 어느 한예때로 공부를 못하고 누가 제일 생겨서 친구들 어떻게 아시겠어요? 관심을 가져준다 걔 관심을 가져준다 보면 애들 수업이 안 돼요 옆에 사이에 앉힌다 옆에 사이에 앉힌다 룰 중이 하나예요 아주 소중한 룰 또 그냥 힌트로 어느 30대 여교사는 이랬다는 거야 남학생에 한두 여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돼 이거는 뭐냐 여선생님에게 애가 고성을 느낄 때 사실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어요 수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럴 때는 그 여선생님이 너네 간신받고 싶구나 여기 이런 거야 하트 뿅뿅 아닌가 내가 자지러줘 쪽팔리 같은 거 내 마음을 챙겼어 자 같이 여기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너네 간신받고 싶구나 여기 내 간신받고 싶구나 여기 내 간신받고 싶구나 하트 그리는 거야 하트 하트 이렇게 옆에 자 준비 레디 액션 너 간신받고 싶구나 애가 가습니 너네 간신받고 싶구나 애가 가습니 너네 간신받고 싶구나 너네 간신받고 싶구나 이 꼴찌인데요. 레이저 포인터. 너무나 할 필요 없어. 운반구에 가면 5,000원짜리 레이저 포인터가 있어요. 몇 개 사세요? 몇 개.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아까 좋은 팀 말씀해 주셨죠? ADHD를 옆에다 둔다. 근데 내가 옆에다 둔다고 하면 아마 어디다 둬냐? 컴퓨터 앞에 두는 거야. 그 반에서 가장 산만한 아이를 컴퓨터 앞에 두껴? ADHD. 그러면 얘네들은 그때부터 마음의, 얘네들은 마우스를 잡고 그 순간 심리적으로 만져야 돼요. 대체로 가면 ADHD가 깨중독으로 가고 우울증하고 복합적으로 가면 돼요. 한만 겨울인지. 좋은 말씀 해주세요. 가까이 두어라. 가까이 두고 역할을 줘. 여기다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에게 특별한 간식이. 저는 여기 간식을 제가 일부러 이런 거 안 써. 여기다 줌해진 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줌해야 돼요. 일단 부서져. 부서지고, 부서져서 교실 바닥에 떨어지고. 껍질이 생기면 얘네들이 껍질 처리 잘 해 못해. 껍질이 생기면 나중에 내가 다 함께 벗어내야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검빵. 보리검빵. 보리검빵. 학교에 자유학기제 수업 나가시면 아예 보리검빵 코데로 사시는 게 좋아요. 인터넷에서 코데로 팔아. 그래서 한마디씩 가져가. 가져가서 애네들 데리고. 그러면 제 아무리 떠들고 싶어도 먹는 동안에 못 떠들어. 이거 씻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상품 주셔라. 사탕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시간까지 빨아웃. 그 다음 선생님이 짜증이 됐죠. 그 선생님은 평상시에 먹는 걸 빨아웃이 남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만 왔다 가면 교실이 엉망치고 차게 된 거예요. 보리검빵. 부서지지 않는가. 빼기지 않는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목이 말라. 이게 꿀팁인데. 애들 건빵만 주면 선생님이 목말라. 그러냐. 그러다 수업 중에 나간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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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한 통에 여. 이렇게 써가지고. 이때부터 얻다. 칠어난 거 다 좋다고. 그것도 안가져요. 그렇지.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는 진짜 오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물 먹으러 가고 싶다고 그럴 때는. 딴짓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차 같은 거예요. 지내책. 물통 두 개면. 끝이야. 상품은 뭐가 좋다? 건빵. 건빵은. 너무 싸서 사실. 애들한테 미안. 어느 학교에서. 애가 그랬다는 거야. 선생님 이거 우리 집 개 사료보다 싸요. 자기는 개 사료보다 싸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다 먹어. 학교면 신비한 곳이야. 교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 맛이 달라져.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건빵. 비닐봉투에 지퍼백 있잖아요. 지퍼백. 딱 담아가지고. 크게 쏠 때. 크게 쏠 때는. 주먹으로 집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집으면. 많이 집어봐야. 30개야. 30개도 안 돼. 빠져나와서. 초딩이들은. 20개도 안 돼. 그렇게 상품을 쓰시면. 또 그거 혼자 못 먹어. 많이 집어. 나눠. 이렇게. 애들이. 맞선 행동을 할 때. 정색하고. 애하고 싸우면 안 돼. 애들은. 특히 여자애들은. 남자아이. 여자아이. 그런 책 있잖아요. 여자애들은. 청각이. 남자애들은. 반달했어요. 그쵸. 저도. 우리 딸 키우면서. 내가. 어느 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난. 소리를 질러. 왜. 소리를 질러. 소리를 질러. 정색하면. 아빠가 정색하면. 애는. 애는. 급급. 힌트가 심어서. 그 다음에. 막. 그때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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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계secенная. 학교에서는. 그러니. 형들이 둬. 내가. 친구村이. 엄마가. 나름. 선생님이. 낳고. 미친년 이래? 선생님은 그냥 얘기하다가 와 미치겠네 이렇게 집에 와서 선생님이 따로 미친놈이네 그게 왜? 어른이 정색하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면 애들이 머릿속에서 하부의 애들이 나와 그래서 교실 안에 낯선 행동이 벌어질 때 이러니까 조금 아까 너 내 방식 방식이야? 이런 거 이게 뭐야? 어떤 방식이야? 유머에는 유머도 대응해야 될 거야 진지해지면 안 돼 명심하실 거야 아이들이 낯선 행동에 화살을 보낼 때 유연하게 영화의 한 장면 어느 영화? 어느 영화? 매트릭스의 한 장면처럼 애들이 우울해 화살을 달릴 때 절대 맞지 마 정색하자 야 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아세요? 야 뒤에 있는 놈 너 이리 나와봐 어느 선생님이 정색으로 이랬나? 그랬더니 뒤에 있는 놈이 저 바쁜데요? 어쩔 것이야 그래서 나 얼마? 그래서 지통수 안에 딱 쳤어야 돼 돈을 앞에 요거 얼마? 50만원 벌금형 50만원 교사들도 지금 이런 시대에요 지통수한테 50만원 뺨은 대단해 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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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가서 보세요 100만원 100만원 월급형을 받아 근데 사법처벌받고 행정법을 따라가자 지금 시대가 그래서 교사들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현장에 우리들이 간다 학교를 투하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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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바쁜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매트릭스처럼 피해가 온다고 왜 가서 나와서 정색하는 거야 정색하면 지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 좋아 여기 무듬새들아 원래 여기가 공신존이야 선생님이 자유자석으로 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앉아있는 위치를 보면 그 안에 학습대로 알 수 있어 공신조리야 어 무슨 의견 하나 아 네 네 네 네 바쁜데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데 그 시간이 되나 아 아 맞 맞싸워면 이렇게 애하고 맞싸워면 누가 이거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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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는 선생님도 아니잖아 애들이 진나도 아니잖아 애들이 진나도 아니잖아 애하고서 싸워버리면 이건 어른의 환절한 패러가 되잖아 이렇게 떠드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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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모두 익숙한거죠 근데 떠드는건 익숙한데 이게 어려워 아줌마는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아줌마는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아줌마는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아줌마는 선생님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시키는거에요 이런거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옆에 앉으신 선생님도 인사 눈인사하시고요 옆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어 3분을 드릴텐데 따지는 따젠데 내가 따질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서로 토의해서 합의된 의견을 보시는 겁니다 합의된 의견 근데 저는 문제를 드릴게요 대청소하는 날 제가 17 자 청소구역 바닥을 다 나눠줬어 11 12 13 14 15 16 16 16 16 16 16 16 16 16 18 18 20 18 20 20 21 21 22 22 22 22 25 22 23 22 23 22 23 23 24 힌트! 정색하면 안되어지는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돼? 매트릭스처럼 이래야돼 자 다섯 분이 하늘을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3분간 시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